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 그 능력의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열두 살 남짓한 한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한 무실론자가 그 아이에게 물었댑니다 얘야 넌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무실론자가 그 아이를 굉장히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댑니다 야 너 그걸 믿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예수 부활 천지창조 그건 다 신화란다 난 네가 그런 거짓된 신화 위에서 행복한 모습 보기가 참 싫네 예야 제발 꿈 깨라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댑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아저씨 저희 집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는 맨날 술을 마셨고요 엄마를 때렸고요 저희들을 향해서 자식인 저희들 향해서는 매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끊었고요 아버지는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저희들에게는 매일매일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이게 만약에 꿈이라면 제발 저를 깨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댑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참 많은 감동이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내 삶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우셨지만 천사가 내려왔고 무덤에 가로막고 있던 돌을 굴러서 던져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녀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두 여인이 천사를 봤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르는 겁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인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닮질하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거워 웃고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예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기쁨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형제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거고 그들이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도 그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형제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에도 누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그 후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예루살렘 근처 바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곳에서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예루살렘 바로 옆동네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직선으로 봐도 약 75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 사정을 생각한다면 약 90마일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통과하는 걸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쭉 돌아서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유다 지역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면 약 100마일에서 120마일은 좋게 되는 거리입니다 한 편도가 말입니다 왜 그 긴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굳이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만나겠다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자리, 그것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메시지 왜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왜 우리는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첫째로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처음 만난 순수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처음에 만났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갈릴리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마치 꼭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서라는 것은 어떤 전기문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3년 반이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냥 쭉 읽으면 그냥 이렇게 쭉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갈릴리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올수록 이 제자들이 뭔가 딴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이 뭔가 힘을 갖게 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 하늘의 나라임을 분명히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갑니다 그러다 급기야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모든 정권을 갖게 되실 텐데 그때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노중에서 많이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권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소위 말하는 해계모니쟁탈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낳는 어부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졌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 명령 따라 전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며 뜨거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이 그 모든 순수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을 자기의 욕망과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셨던 모습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그 믿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전함 그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린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갈릴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순전함을 가졌던 자리입니다 분명 성경 보면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받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졌던 그 순전함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함 그 자리에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회복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언젠가 한 강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 90% 이상이 목사와 장노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 저는 저도 목회 꽤 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목사와 장노들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들이 안수받을 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안수받을 때부터 나중에 내가 큰 몫을 교회를 통해서 잡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수받을 때부터 그들이 나는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은 순전함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엇 때문인지 그들이 돈을 더 추구하게 되었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명예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도 그 순전함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 근간에 오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녔다 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의 항상 핵심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순전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얘들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 비둘기처럼 순전하냐? 비둘기같이 순전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면요 뱀이 됩니다 순전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나의 이 순전함을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머리 회전이 빨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나의 순전함이 잃어버릴까봐 주님이 주신 이 순수함을 놓칠까봐 그것을 염려해야지 됩니다 저희 큰애가 태어났는데요 한 두 살까지 세상에 이렇게 천사같은 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착한 거예요 제 아내는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저를 자꾸 막 울어요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큰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럽니다 저 애가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 여보 그래서 저의 품에 안겨갖고 막 우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걱정을 하덜마로 충분히 죄짓고 살 거야 아니나 다를까 얘가 지금 거의 25살인데요 충분히 속 썩이고 충분히 죄짓고 충분히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임신했을 때 매일 안수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태어나서 매일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일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순전함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그곳에부터 시작할 것인데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는 그 처음 믿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처음의 순전함과 순수함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십시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 자리는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호수의 이름은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이름을 지었는데 디베리아 바다라는 것은 로마식의 표기이고 디베리스 왕이 여기를 디베라라 헤라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그 이름을 쓴 것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수가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제자들도 같이 나도 가련다 하고 함께 물고기를 낚으러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데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해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군지 모릅니다 너희들 고기를 좀 잡았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라 되는 큰 물고기가 잡히게 되어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댑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머릿속에 뭔가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 잡은 사건을 가졌었습니다 그 머리 속에 싹 스쳐 지나갔는지 사랑받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듣자마자 겉옷을 허리에 두르고 헤엄쳐서 갔고 지자들은 그 모든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탁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제자를 향한 물으심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물으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순전함의 자유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유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전함입니까? 무엇이 순수함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순전함이요 그것이 가장 순수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에서 바로 가라하셨던 갈릴리에서 다른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나를 배반했냐 그걸 물으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너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래 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도 아니라 예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혹은 원문에 따르면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듣고 싶으신 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린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도 아십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사역을 맡기고 나를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며 지칩니까? 왜 사역하다가 내 성질이 나옵니까? 왜 사역하다가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 가운데 유혹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향한 사랑을 놓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갈릴리는 그 자리입니다 갈릴리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기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사역의 능력을 받으며 그 소명을 받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릴리는 삶의 현장의 자리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순수함과 사랑의 고백 그건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갈릴리로 가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그저 회개하고 다시 옛날의 순전함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서 우리의 순수함을 찾아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공간 가운데 삼일체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곳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순수함을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곳에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체 가운데에서 과연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순전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그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부활한 주님,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전함과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시간시간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로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명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부터가 아니고 갈릴리로 가라 하셔서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전함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믿음의 뜨거움을 체험했을 때 그러지 않았었는데 어느새 이 모든 신앙생활에 익숙한 자가 되어 내 유익, 내 위치, 내 형편, 내 사정만 생각하는 참 못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전함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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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